이분은 바로 대세 아이돌 아이콘의 래퍼 바비씨입니다. 바비씨입니다. 개의 래퍼 바비씨입니다. 여러 값 내 길 중 만약에 이 길이가 날 걸어가고 있는 막막한 어둠으로 별 빛조차 없는 길 일지라도 거기 갈 순 없는 건가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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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보면 뜨겁게 날 위해 부서진 햇빛을 보겠지 예, 예, 예 보인지도 안 할게 지친 어깨 떨구고 안 쓴 짓는 그대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여덟들처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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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걸어 가다 보면 걸어 가다 보면 걸어 가다 보면 걸어 가다 보면 예, 예, 예 그래도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축복이라는 걸 알아 두없이 많은 걸어 가야 하긴 내 앞에 있지 않아 그래 다시 가다 보면 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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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보면 예, 예 어느 날 그 모든 일들을 강강사 그러지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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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와아 Amanda 너무 귀엽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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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난리 났어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좀 드리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양안동 기왕팀 김지원 바비입니다 네